지수야, 지수야, 어이구, 세상에 엄마한테 가니까 그 새끼 좋았어. 이 바쁜 것이, 엄마한테 가자. 어휴, 어떡해. 그냥 어떡해. 오셨어요? 어휴, 그것 좀 떼고 열지.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죠. 아직 안 말라서 조금만 더 붙이고 있을게요. 걱정 말아, 금방 갈 거야. 밑반찬 한 김에 겸사겸사 왔다.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. 이렇게 먹고 돈은 어떻게 벌러댕기고, 밥일은 어찌한다니? 어차피 집에서 먹지도 않아요. 안 해주니 안 먹지. 걔가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. 어려서부터 눈 뜨자마자 밥부터 찾은 애야. 남편 잘 거둬라. 나중에 혼자 늦지 않으려면. 어머니처럼요? 어. 어머니 오셨어. 당신이 오시라 그랬어? 아닌데. 집에 왔다가 어머니랑 할 말도 없단 말이야. 반찬? 뭐뭐 갖고 오셨어? 알았어. 알았어.